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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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대부분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여자분들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분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남편분이 사업을 하라하나요? 못하게 하나요? 어 못하게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이상한데 가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보고 다단계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 사랑받는 거 맞나요? 네 애가 그때 당시 사업 제의를 받았을 때 둘째 아이가 10개월이다 보니까 나는 아이가 어려서 못해 그랬더니 육아와 집안일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집안일을 남편에게 맡기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고요 4년 반이 지나서 누구나 바라는 억대 연봉자가 되어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참 잘했죠? 사실은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애터미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덕분이었는데 저처럼 평범한 가정 주부가 억대 연봉자가 된 비결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은 애터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애터미는 어떤 회사라고 그랬나요? 애터미는 유통 전문 회사예요 유통 전문 회사고요 인터넷 쇼핑몰과 네트워크 마케팅이 결합된 신유통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주인에게 소개를 했더니 어 나는 제품만 쓸 거야 하면 인터넷 쇼핑몰만 활용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한다는 거는 나는 제품만 쓰고 소비 활동만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만 안내해주면 되는 거고요 나는 소비도 하면서 경제를 볼 수 있는 소비 경제 활동을 할 거야 하는 분들에게는 무엇까지 안내해주면 될까요? 네트워크 마케팅까지 그러면 이 소비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거라고요? 소비 사업 소비 사업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인 건데 내가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반드시 무엇을 발생을 시켜야 되냐면 소득이 일어나야 돼요 그쵸? 사업을 했는데 소득이 안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애터미 또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이 일어났는데요 이 소득이 많았으면 좋겠나요? 적었으면 좋겠나요? 예,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대답하셨어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소득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소득을 올리는 조건이에요 조건에는 자본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가장 큰 자본은요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아이디입니다 자, 혹시 나는 아이디가 없다 하시는 분 한 명도 없으시네요 이 아이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아이디를 통해서요 우리는 어떤 소득을 만드는 거냐면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고소득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아이디거든요 제가 고소득이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요 사실은 사람에 따라 저소득이 될 수도 있고 고소득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애터미에서의 소득은 누가 정하는 거냐면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하는 소득인데 이게 월 6만원에서 많게는 월 얼마까지 정할 수 있을까요? 5천만원까지 누가 정한다고요?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이 양 정하실 거 얼마로 정하실 거예요? 5천만원 다 정하실 거죠?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고소득을 정하는데 이 5천만원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나오는 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더 큰 자본 무엇이 있냐면요 애터미가 만들어진 송공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애터미의 절대 품질이 있었죠? 절대 가격이 있었죠? 이걸 토대로 해서 누구나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오늘 같은 세미나 이 모든 것들이 송공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우리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무엇이라고요? 자본이라는 거예요 이 자본만 내가 정확하게 잘 알고 활용한다면 나는 어떤 소득을 만들 수 있다고요? 고소득 고소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터미의 보상 플랜의 특징은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본이에요 무엇이라고요? 기본 기본에 충실한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왜 기본에 충실하다고 표현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애터미가 어떤 회사라고 그랬나요? 유통회사 유통회사의 그 기본에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떠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 무엇이 없다? 가입비, 진입비가 없다 그리고 월간 유지비가 없다 이게 애터미가 주는 정말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걸 기본이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유통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곳인데 제품을 구매하러 갈 때 가기 전에 일단 한꺼번에 물건을 사고 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집 앞에 홈플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홈플러스로 가시면서 매월마다 물건을 규칙적으로 사야 되는 유지비를 내고 가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잖아요 그거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유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입비나 진입비, 월간 유지비 같은 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터미 이게 있다? 없다? 없다 지금까지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강제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강제 조항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위한 조건인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에서 얼마나 유통이라는 기본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또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애터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이걸 없애는 대신에 무엇을 하였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 거예요 소비자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내가 필요한 제품이 좋고 싸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어떤 강제적으로 사야 되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치가 않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터미 과감히 없애버린 거고요 하지만 있어야 될 거는 만들어놨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무한 누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품마다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PV가 돈은 아니에요 돈을 주는 어떠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이 포인트의 누적으로 돈으로 정산해지는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예를 든 거예요 30만 PV를 돈을 쌓으면 포인트를 쌓으면 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자고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내가 1월달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1월달에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말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30만이 아니라 28만 PV를 쌓은 거예요 그럼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안 줘야죠 왜? 약속이 30만이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2월달이 되면서 이게 뭐로 바뀐다고요? 0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2월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하셨던 분들이 자꾸 집안에 제품이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는 이유가 매월마다 유지하는 유지비가 있죠 그리고 포인트가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토미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무한 누적으로 처리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월이 바뀌죠 그러면 28만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로 인해서 2만이 채워져서 30만 포인트가 되는 그날까지 기다려준다 그리고 30만이 되는 그날 정산을 해주고 다시 쌓이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면 조건이 맞을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주느냐 내가 탈퇴만 하지 않는다면 월이 바뀌나 혹은 년이 바뀌나 혹은 10년이 지나나 혹시 칫솔만 쓰는 고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칫솔만 쓰는 고객도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10년이 지나도 내가 탈퇴만 하지 않는다면 조건이 맞을 때까지 포인트가 사라지지 않고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가입을 하면 첫 번째 자본,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아이디가 생긴다고 그랬었죠? 내가 회원가입함과 동시에 첫 번째 자본인 아이디가 생기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두 종류의 매출이 만들어져요 자동 형성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나의 매출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생기냐면 하위 매출이 생기는데 이 나의 매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만 속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수당을 받는 거는 어떤 매출일까요? 하위 매출 이게 이제 수당이 되는 건데요 애터면 나를 기준으로 몇 개의 소비자 그룹을 만들라고 그랬죠? 나를 기준으로 두 개의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몇 개라고요? 두 개 이렇게 막 강조하는데 어떤 분들은 몇 개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애터미의 구조 자체가 나를 기준으로 두 개의 소비자 그룹을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만든 두 개의 그룹도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수입이 되는 거는 매칭이 됐을 때 수입이 되는 거예요 매칭의 조건은 좌측에 있는 소비자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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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그 소비자들로 인해서 발생한 포인트가 합이 30만 PB대 우측도 소비자들이 모아 모아 모아서 올라온 포인트의 합이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는데 6만 5천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칭의 조건인데 그러면 포인트가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6종에 얼마냐면 19만 8천 원이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무려 몇 포인트라고요? 10만 PB인 거예요 10만 PB인데 내가 그 화장품을 써보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를 가입시킨 거예요 그리고 내 변한 얼굴을 보고 내 A라는 친구가 해원 가입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럼 A라는 친구도 해원 가입하는 동시에 몇 종류가 생긴다고요? 두 종류의 매출, 뭐가 생길까요? 나의 매출과 하의 매출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에서 올라온 포인트가 우리는 나의 하의 매출로 100% 정립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단, 나의 매출은 자격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나의 매출이 빵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정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기준을 둔 게 몇 만의 기준이 됐냐면 최소 1만 포인트 이상이 돼야지만 아래에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정립이 되게끔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유통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랬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소개하는 사업인데 내가 써보지 않고 소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 제품들은 써보고 소개를 하라는 뜻인데요 A가 써보니까 본인도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가입시킨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B도 회원 가입하는 동시에 나의 매출과 하위 매출이 존재하는데 B가 본인 아이디로 들어가서 앱솔루트 화장품을 구매했더니 나의 매출로 10만 PB가 정립이 되는데요 이 10만 PB가 우리는 위로 무조건 몇 퍼센트라고요? 100% 그러다 보니까 A에게 하위 매출로 10만 나에게도 10만이 더해져서 나는 몇이 됐나요? 20만 어우 다들 수학을 잘 하시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B 밑에 C라는 친구를 가입시킨 거예요 그런데 A, B는 전혀 모르는 C라는 사람을 내가 가입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개의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거고요 내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몇 명밖에 없다고요? 두 명 좌측에 한 명 우측에 1이라는 친구 한 명 그 다음부터 회원 가입할 때는 누군가의 밑에 가입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도 공유가 되고 무엇도 공유가 되나요? 소비자도 모두가 공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C라는 친구 A하고 B하고 전혀 모르는 C라는 친구를 가입했는데 이 C라는 친구한테 내가 너도 한번 써봐라 했더니 얘가 10만 포인트를 올렸는데요 이 10만 PB가 위로 100% 올라가다 보니까 B에게도 하위 매출로 10만 A에게도 10만이 더해져서 20만 나에게도 10만이 더해져서 4만이 더해져서 30만이 더해져요 그래서 20만이 더해져서 3만이 더해져서 40만이 더해져서 직 Communications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해놓기 때문에 매일매일 맞는 사람은 매일매일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산에서 모아진 거를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정산된 횟수를 일주일이 지나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마다 주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급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는 이미 돈으로 정산이 됐죠? 그럼 그 다음 날 돈으로 교환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 날 뭐로 바뀐다고요? 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내가 그만 화장품이 뚝 떨어진 거예요 나는 사업자만은 아니죠? 사업도 하지만 뭐도 하는 사람이라고요? 소비도 하는 사람 그래서 소비사업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격이 1만에서 최소 30만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미 내가 30만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더 이상 내 이름을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제가 C라는 친구 아이디로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제품 화장품을 구매했더니 이 10만 포인트가요 C에게는 나의 매출로 정립이 되고 B에게는 하의 매출로 10만이 정립돼서 20 A에게도 10만이 정립돼서 몇이 됐나요? 30 A도 한쪽이 존재가 해서 우측에 30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10만이 올라와서 30이 되는 그날 돈으로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정산이 된 상태였죠? 그 상태에 올라와 보니까 다시 10만 포인트가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무슨 단계라고요? 무한 단계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요 10번째 가입한 사람의 물건을 사나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가입한 사람의 물건을 사나 상관이 없어요 내 아래에만 있다면 그 모든 포인트가 몇 퍼센트 올라온다고요? 100% 정립된다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는 중고등학생 국어 강사 생활만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트워크 쪽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영업도 해본 적이 없고 인맥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나가지고 억대 연봉자가 된 이유가요 바로 이 무한 단계로 내려가니까 제가 3개월 동안 47명을 가입시켰어요 그런데 이 47명들이 다 사업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하더라고요 그럼 47명 제품 다 써줄까요? 안 써주더라고요 그런데도 될 수 있는 이유가요 이 47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제품을 구매해줬고요 그리고 3명 정도가 사업을 나랑 함께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3명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 사실 제가 잘 못한다고 그랬죠 솔직히 지금도 잘 못 팔아요 파는 건 정말 못하는데 너무 안타깝게 끼리끼리 논다고요 제가 같이 사업을 했던 이 사람들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 집에는 다 누구만 있어요? 못하는 사람들만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이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단계가 무한으로 내려갔겠죠 그런데 그 소개한 모든 사람들의 포인트가 함께 공유가 되다 보니 어느 순간 저 같은 평범한 가정주부도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무엇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열심히 알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알리기만 하면 정말 쉽죠? 이게 무한 단계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세 번째 뭘로 또 나가냐면 단순하게 유통회사가 아니에요 글로벌 원코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글로벌 유통회사예요 글로벌 유통회사인데 이 글로벌로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에터미가 에터미가 2009년도에 2009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등록을 했고요 2010년도에 미국과 캐나다 지사가 나갔어요 그리고 11년도에 일본 지사가 나갔고요 현재는 현재 19년도까지 몇 개가 나가 있나요? 13개국이 나가 있는데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글로벌로 나가는데 저 원코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 밑에 미국 사람이 가입을 해서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본인이 필요해서 제품을 구매한 거예요 그래도 그 포인트가 누가한테 올라온다고요?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100%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캐나다 사람을 가입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 포인트가 미국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까지도 몇 퍼센트? 100%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남의 이야기 같아 나 미국 사람도 없고 캐나다 사람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라고 있었을까요? 저도 없었어요 저는 한국말만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 사내에 외국에 있는 센터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지금 오픈국에서는 대기하고 있는 센터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무한 단계 그리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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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 보면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혹시 누구 아는 사람 없니? 아는 사람 없니? 찾기만 하면 무조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제가 여기까지 마케팅 플랜에 설명드리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 좋아 무한 단계로 올라가고 글로벌 원코드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어떤 게 있다고요? 에텀의 수입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하고 있어요 상한선이란 건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멈춰버리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을 피라미드라는 말을 해요 그 이유가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게 몰아주기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을 스타 마케팅으로 해서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게 하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법에 의해서 35%로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그 금액이 한 사람에게 많이 올라간다면 그 오늘 시작하는 이 사람은 가져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가면 멈춰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상한선 그 이미 에텀에는 상한선에 도달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넘쳐나는 이 포인트들은 누구한테 가느냐 오늘 시작한 사람에게 내려가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에텀에서는 누구나 1번 사업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가입하나 5년 전에 가입했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정의로운 분배가 돼 있는데요 정의로운 분배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이 총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준다고 그랬죠? 35%를 주게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미 우리들에게 줄 돈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누구에게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회사가 순이익을 총 PV로 전환을 해서 PV를 100으로 봤을 때 70%를 우리 소비사업자한테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70%를 어떻게 돌려주고 있느냐 총 3개의 조건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 더 쪼갤 수도 있지만 그 첫 번째가 후원 수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급 수당 세 번째는 교육 수당 근데 대부분 이 교육 수당은 센터를 내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거랑 다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70% 중에서 후원 수당이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요? 44% 무려 다 놀라질 않으셔요 나중에 이야기해주면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PV에서 44%인데 총 매출액에서는 몇 퍼센트야?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총 매출액에서는요 매출액에서는요 22%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어요 22%에 해당되고 직급 수당이 70% 중에서 20%가 직급 수당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총 매출액에서는 10%가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 수당은 6%인데 총 매출액에서는 3%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이 후원 수당이 44%가 대단한 거냐면 보통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직급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순수하게 무엇 소비자를 얼마나 많이 소비자를 구축하냐에 따라서 그 소비자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원 수당이라는 거는 나를 기준으로 몇 개의 소비자 그룹을 만든다고 그랬죠? 두 개의 소비자 그룹을 만든다고 그랬죠? 두 개의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매칭이 됐을 때 수입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매칭의 첫 번째 기준이 몇 대 몇이라고 그랬나요? 30 대 30이라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총 몇 단계가 있냐면 일곱 단계의 직급이 일곱 단계가 있어요 사임 때 30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몇이냐면 5천 대 5천이 있는데요 사임 때 30이 맞았을 때 우리는 급수라는 걸 주거든요 15급이라는 급수를 주고 그날의 총 매출액 매출액에서 이 퍼센트에 맞는 사람들끼리 나누어 가지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앤가라는 걸 구하는데 이 앤가를 급수에 곱하게 되면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거든요 그날그날 다르니까 6만 5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 300점이라는 급수를 주는데요 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대략 1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놀랄 이야기가 있는데요 보통은 아래에 있는 분들보다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지급하고 있죠 근데 애터미가 한번 늘어난 걸 봐볼래요 포인트가 30만 포인트에서 5천만 포인트예요 그럼 몇 배가 늘었는지 아시나요? 166배가 대략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수입은 얼마가 늘어났냐면 20배가 늘어났어요 그 말은 우리가 앤가를 조정했을 때 이 점수제를 주면서 누구에게 많이 주는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아래에 계신 분들 이제 시작하신 분들에게 중점으로 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힘든 사람에게 어떻게 되자? 도움이 되게 하자 이게 바로 회장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직급 수당이라는 거는요 한 달에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1회부터 15일에 한 번 16일에서 말일까지 한 번 두 번의 기회가 있고 이걸 두 번 다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유지하게 되면 그 유지할 때 직급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직급 수당을 뭐로 보냐면 보너스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 이미 후원 수당을 한 번 받았던 그 포인트의 합으로 직급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회장님이 마케팅 플랜을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주고자 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직급 수당이 직급 수당 또한 총 몇 단계가 있죠? 일곱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 있죠? 세일즈 마스터가 있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노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그 다음에 뭐죠? 로얄 마스터 그 다음에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가 있는데요 이 일곱 단계 중에 이 20% 중에서 무려 반을 띄어다가 10%를 세일즈 마스터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 밖에 안 남았죠? 그 중에 반을 띄어다가 다이아몬드 마스터에게 5%를 주고 있고요 샤론 노즈 마스터에게 몇 프로를 주고 있죠? 2%를 주고 스타 마스터는 1.2% 로얄 마스터는 1% 크라운 마스터는 0.5% 임페리얼 마스터는 0.3%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퍼센티지가 어떤가요? 줄어들고 있죠 오히려 우리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어떤 구조예요? 여, 피라미드 구조 그리고 이 마지막 최고 직급자에 갔었을 때 우리에게 주는 프로모션이 무엇인가요? 현금 10억을 주고 있죠 프로모션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가치들을 내가 이 자본들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자본이 내게 될 거다 하고 남에게 될 수도 있어요 애터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열려 있을까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내가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정말 이 10억의 주인공이 여기 계신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10억의 주인공이 되실 거죠? 네! 모두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horrific 이 정도가